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코치님, 서울 팬들에게 인사 한 번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김명궁 코치입니다. 일단 열심히 해서 팀이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떠세요, 느낌이? 계속 잔디를 밟고 만지시는 거죠? 잔디 너무 좋아하세요. 만져봤어요. 유진 선수는 쇼코 몇 살 때 처음 시작하셨어요? 저는 11살이요. 11살이요? 근데 왜 11살때 시작하셨어요? 그때 우연하게 쇼코 코치님 감독님께서 오셔서 저희 학교를 스카우트 좋아해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어요. 나 가려? 아, 아까가 제일 나은 것 같아. 방금 마킹하신 거예요? 네. 저희 둘 다 김신지입니다. 김신지 선수가 좋은 이유, 세 가지. 피지컬. 귀엽다. 공을 잘. 공을 잘. 아, 엄청 빠르다. 뭐라고 해야. 세 가지요? 그냥 좋은데요? 이유 없이 좋다. 저의 입덕요정이에요. 제가 축구를 좋아하게 된 그날. 그 선수한테 빠져서 이렇게 마킹까지 하게 됐네요. 어떤 면에서 빠지게 되신 거예요? 그날, 그러니까 저희 오빠가 옛날부터 팬이었는데 처음 경기로 본 거였거든요. 근데 오빠가 그날 주전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 기대는 없이 왔었어요. 근데 그날 너무 열정적으로 열심히 뛰는 게 되게 엄청 저한테 와 닿았거든요. 그래서 이 선수들이 뛰는 그 열정적인 모습들을 또 보고 싶다 하게 돼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. 두 분 다 김신진 선수 마킹하셨으니까 김신진 선수 힘들 수 있겠네요. 신진 선수 초코우유. 초코우유 사줄게요. 진짜 열심히. 좀 많이 마셔야겠어요. 그래서 퇴사 못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요. 저희 이제 퇴사 지킴이. 돼지... 퇴사 지킴이. 아아! 아아! 나도 안 floors 있어! 아아, 아빠 나 놔봐. 너 안 놔? 아아! 예치? 나는. 아아... 아아...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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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원 전 themselves 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, liner in section 3를 입히는 사인골을inal 드립니다 여러분께 선을 입히는 드립니다 연령ял 결정된 모습을 보여주신 분께 제일 손실 심ھ limite, 많이 affirms bisschen 스 vulnerabilities 자 이어서 멋진 GKL 사이브를 바로 먼저 선으로 드릴텐데요 뜨겁게 열렬히 바다에 진출게 멋진 따끈따끈한 GKL 사이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멋선 스페인공 자유의 새족한 선수 바다 같이 합성됐어요 오! these guys 진짜 흥미로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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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주 진심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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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리겠습니다. 잘하겠다. 근데 나 아까서 이 준비가 찍어놓은 거 있잖아. 그런 것처럼 반대로만 이렇게 해줄게요. 얘네가 완전 설리거든. 그거 하나만 벗겨놓으면 우리가 혼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진짜... 네, 나와요, 나와요. 가자, 가자. 앞으로 가다가 뺏기라고 뺏길 거면... scratches garden, 눈빛을 치워준다. 뒤에서 이제 전반이 패션을 타고 안들어? 프리 chore! 스프레이 어린 선거!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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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